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희 영화 파이핑어 패스를 여러분이 다시 보시게 되는데 이것이 금년에 만들어진 지 40년이 되는 것입니다. 그날 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우리 한국 영화와 미국인 사이에 뭔가 서로가 교류가 되고 더욱 영상», 진짜 중요한 것은 영화를 보고 우리들이 느끼는 불행함이라든가 좌절 이런 거를 그 순간에 같이 동감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